네 요양문 앤성입니다. 40번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하시겠지만 해석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괴짜인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이랑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됩니다. 읽어보시면 할겁니다. 피혼으로 사십시오. The wife of American psychologist Hudson Hoagland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심리... 아 미안해. psychologist가 아니구나. Physiologist입니다. 생리학자인 Hudson Hoagland의 아내가 became sick. 아팠단 말이야. 아프게 되었어. with a severe flu. 심각한 독감에 걸려서요. 그 H 박사에는 밑줄 한번 전해보자. Curious enough to notice라는 표현 보이시죠? 어순 좀 주의해주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Curious enough to notice. 알아차릴 정도로 호기심이 많았다. 충분히. 됐어요? 뭐를 알아차릴 정도로 접속사댓을 알아차릴 정도로 충분히 호기심이 많았다. 뭘 알아차렸냐면 whenever he left his wife's room for a short while 잠시 동안 그가 그의 아내의 방을 떠날 때마다 그녀가 complained. 뭐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겠지. 접속사댓이라고. He, 밑줄 쳐, had been gone for a long time. 정말로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 있었다고 아내가 불평하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호기심이 많았다. 아 물론 아주 오랫동안 자 멀리 떠나버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치? 너 피혼주의자인 유비나 생각해봐. 네가 자고 했다. 아니 아파. 아파 죽겠어. 열이 막 엄청 올랐단 말이야. 근데 남편이 나가 잠깐. 뭐 이렇게 잠깐 물을 가지러 간다거나 화장실을 간단 말이야. 근데 네가 아프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 남자가 밖에 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지금. 막 서운해. 막 혼자 울어. 어디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가 호호 이거 참 신기하고 하고 실험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어느 정도 열까지 오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따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이 39.9도까지 오릅니다. 그런데도 막 나갑니다. 이따 보십시다. And the interes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하고 나와 있어. 과학적인 탐구에 대한 흥미로 인해서 그는 요청했습니다. 아픈 와이프에게 to, count, 목적격, 보호해보라고. ask 목적어, 투부정서 나와있죠. 세보라고요. 60까지 세보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with라는 표현 보이시죠? each count, 목적어, ing 형태 보일 겁니다. corresponding이라고 나와있을 겁니다. 각각의 이 셈을, 그치? 각각의 셈을 상응하는 것으로 하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해? to what she felt was one second. 그녀가 1초라고 느껴질 때마다 뭐라고? 1초라고 느껴질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세워서 라고 생각하셔도 의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while he kept a liquid of her temperature. 뭐하면서? 아내의 체온을 기록하면서 그의 아이프는 reluctantly 하게 그치? 우리 유빈이는 어떻게? 약간 마지못해서 accepted, 받아들였겠지. 그리고 그는 재빠르게 알아차렸어. 접속사 됐이라는 것을 밑줄 쳐보죠. 더 power, 더 faster. 그녀가 열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녀는 더 빨리 샌다라는 걸 알아차렸나 봐. 참 좋은 표현이죠. 그녀의 온도가 38도였을 때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녀의 온도가 38도였을 때 그녀는 60까지 45초 만에 샜어. 그는 반복했습니다. 그 실험을 몇 번 더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접속사라는 걸 알아냈답니다. 그녀의 온도가 39.5도까지 갔을 때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녀는 샜다고요. 일본을 단지 37초 만에 샜답니다. 이 남편은 어떻게 오! 되게 빨리 샤네?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이런 사람 만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접속사 됐이라고. his wife가 must have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일종의 생체 시계를 그녀의 뇌 안에요. 가로 칩시다. death부터 up까지 보시면 가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death은 뇌가 아니고 앞에 나와있던 생체 시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뭐 할 때 열이 올라가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짜로 열받는 그러한 생명이 짧아지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요. 여러분 2번 문장까지 한 달락 좀 보겠습니다. 2번 문장 for a long time 까지 한 달락 3번 문장부터 4번 문장까지 한 달락 보셔도 괜찮습니다. she counted 까지요. 5번 문장부터 6번 문장까지 한 달락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장부터 끝까지 한 달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양문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야? 이 사람의 h의 조사의 결과는 보여주었습니다. 접속사 됐 이라는 것을 그의 와이프가 느꼈다고요. 그쵸? 뭐라고 느꼈냐면 더 빡침을 느낀 게 아니야.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actually had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그녀의 온도가 뭐하면서 올라가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해주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 다 다 다